기상캐스터 배혜지 양산시는 현장 대응반을 꾸리고 데뷔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은 지난 2021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기면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 자료를 보면 고령화는 앞으로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수자로 보는 뉴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46.5% 부산 전체 인구 중 50대 이상 장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시민 2명 중 1명이 장노년이라는 뜻입니다.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 가운데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날 전망. 현재 부산 인구의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 인구는 10년 뒤 101만 명 34%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43%까지 치솟을 예정입니다. 0.968%포인트, 연평균 고령화 속도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로 계산해봤더니 매년 0.968%포인트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부산의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특히 영도구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1.32%포인트로 대구, 서구에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빨랐습니다. 38.4% 월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되는 노인 가구 비율로 세 가구 중 한 가구 꼴입니다. 11.4% 노인들의 우울감 경험율은 꾸준히 늘어 10명 중 1명이 우울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어떨까? 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5.9점에 그쳤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도시를 지탱하는 연령대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일자리나 노후 준비, 지원, 교육 등 고령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숫자로 보는 뉴스였습니다. 부산진구의 올해 핵심 키워드는 안전과 일자리, 그리고 지역병제 활성화입니다. 2024년 한 해 부산진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김한식 기자가 미리 들어봤습니다. 민선 8기 3년차를 맞은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를 비전으로 혁신과 소통, 신뢰, 연결을 4대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2024년, 구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지난해 가장 큰 성과를 뽑는다면 먼저 15분 도시 해피 챌린지 1차 사업을 본격 추진한 것입니다. 6개 사업 중에서 버스 쉘터 설치 사업은 지난해 12월 준공하였고 보행환경개선, 또 보행자 우선 도로 설치, 선행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은 올 상반기 착공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과 자원회수센터 통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 자치구군 중에서 최초로 지하화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증입니다. 2015년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개금동 철도부지 1원 디아르모 부지의 레일 스포츠파크 조성 의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6년경 사업이 완료되면 4개 근역의 생활체육복합센터가 완성이 됩니다. 4집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은 민선 8기 출범 3년차가 됩니다.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와 상권이 살아있는 경제중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통합 플랫폼과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일자리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청년들에겐 자격시험 응시료를 시원하겠습니다. 위축된 서면 상권을 살려 부산 최대의 번화가의 위상을 되찾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와 예술이 피어나는 스마트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백양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합니다. 문화예술인의 기획공연과 문화마을 조성을 추진하여 일상이 풍요로운 문화중심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녹색 인프라 구축과 친환경안전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범죄 취약지역 선별관제가 가능한 스마트 CCTV 관제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내 집 앞 내가 쓸기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쾌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음광산, 백양산, 황영산에는 맴물갈숲길을 조성하는 등 생활 속 가까운 곳에서 휴식과 힐링이 가능한 녹색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산의 중심으로 재도약하는 부산진구를 잘 지켜봐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산시가 일본 이시카와 현 노토반도 지진피해구호금 10만불을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일본 시모노세키시 후쿠오카시와 자매결연협정을 오사카시, 나가사키원과 오호협력도시 협정을 맺는 등 꾸준히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는 규모 7.6의 강진으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에서 피해 수습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구호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형건설 워크아웃 사태에 따라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마다 파장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에는 태형이 참여한 3곳의 현장이 있는데요. 시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장 대응반을 꾸리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형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도시차투양산선 409 건설 현장입니다. 공정률은 90%, 마무리 단계인 주행로와 도로 복구 작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도구백은 509억 원 중 423억 원이 집행됐고 미지급 공사비도 없습니다. 양산시는 태형 사태로 인한 양산선 건설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은 작업이 하도급에서 진행되는 공사에다 바추처인 부산교통공사가 하도급으로 직접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기획도루라면 오는 5월 63개월간의 사공구 공사는 마무리됩니다. 주행로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통해서 직접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워크아웃된다 하더라도 하도급사한테 저희가 하도급 시킴을 통해서 직불 처리하면 공사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산지역 태형건설 사업지는 3곳이지만 현재까지는 큰 동의 없이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사송 공공주택 지구 시행은 LH가 사송 신도시 아파트는 포스코와 공동 시행하며 다음 달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양산시는 그렇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동주택 하자보수 증권을 예치하는 등 현장 대응반을 구성하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질이 90% 이상 진행 단계에 있다가 보니까 공정상 차질이 생길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현장 대응반을 바로 구성을 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매일 주시를 하면서 현장 관리와 대응반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보고 체계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면건설부도의 태형건설 사태까지 연이은 건설업계의 위기. 태형건설 사업장만 경남은 14곳, 부산도 10여 곳에 달해 지역의 관련 업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태형건설 워크아웃 개시로 건설업계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지역 중견 토건 업체인 부강종합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회생법원 파산 일부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부강종합건설에 대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부산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부산 전역에서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연재구에서 1억 원의 빌라 전세 계약을 한 강모 씨. 하지만 불과 석 달 만인 지난 2일 집주인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고 나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사업이 어려워져서 변제 능력을 상실해서 전세자금 반환을 못해주고 나는 전화받을 여력이 없다. 다만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 그대로 변명문이었고. 전세자기 피해 사례가 많았던 만큼 체납 관계 등을 확인한 뒤 계약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중개인은 건물 융자가 30% 미만인데다 전세 보증금 반환은 문제 없는 집이라 했는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뒷주인 A 씨가 소유한 부산 지역 건물 7채에서 모두 119세대가 전세자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 진구와 금정구, 동네, 연재, 남구 등에서 예상 피해액만 70억 원. 경찰은 피해 사례를 한데 모아 다음 주 중 집주인과 중개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부산 곳곳에서 전세 사기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58세대가 거주하는 동네의 한 오피스텔은 지난해 계약이 만기된 세입자 중 보증금을 돌려받은 세대가 한 곳도 없습니다. 총 17세대, 피해액은 30억 원가량입니다. 그동안 2억 미만의 전세 대출 심사가 엄격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의 대출이 많아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실태조사나 전수조사를 통해서 악성 임대인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결하고 대출이 과도한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 예방책 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는 한편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지자체와 정부에서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낙동강을 낀 부산, 경남 6개 지자체의 모임인 낙동강협의체가 법정기구인 낙동강협의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낙동강협의회는 지난 11일 부산시의회에서 공동기자간담회를 열고 활동을 알렸으며 초대 회장은 나동연 양산시장이 맡았습니다. 협의회는 올해 낙동강 권역의 문화관광 자원화와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버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한 버스기사가 부산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12일 감사패 수여식을 열고 창성여객 583번 버스기사 곽동신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이 몰던 버스에서 20대 승객 A 씨가 쓰러지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이후 A 씨는 의식을 되찾은 뒤 병원으로 이송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감사패를 받은 곽 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사전교육을 통해 숙제하고 있던 심폐소생술을 실제로 활용해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이 오는 4월 열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대응을 위한 전담수사반을 운영합니다. 검사와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수사반은 선거 관련 폭력 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선거개입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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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